세계 탁구 왕중왕전인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이 인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혼합복식의 단일팀으로 출전한 우리 남북선수들이 강호 일본을 꺾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가볍게 몸을 푸는 한국의 장우진과 북한 차요심. 경기가 시작되자 긴장은 눈녹듯 사라지고 환상의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1세트 10대 10 주스 상황에서 장우진의 강력한 드라이브 공격으로 역전에 성공하고 이어진 공격에서 상대 허를 찌르는 차요심의 대각선 공격으로 길었던 1세트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 우승팀 일본의 요시무라 이시카와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장우진 차요심조가 한 세트를 따내면 곧장 반격에 나섰습니다. 환상적인 랠리에 이어 차요심의 드라이브가 꽂히자 반중석에서는 탄성이 쏟아졌습니다. 세트스코어 2대2로 맞선 마지막 5세트. 차요심의 연속 득점으로 점수를 8대4, 넉 점차까지 벌렸고 승리를 확정한 뒤에는 서로 부둥켜앉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옆에서 너무 잘해져서 경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긴장해가지고 좀 이렇게 어렵게 끌고 오지 않았나 효심이 누나가 옆에서 또 잘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길 수 있었다고요. 지난 7월 코리아 오픈에서 처음 호흡을 맞춘 장우진 차요심조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연습시간이 하루밖에 없었지만 찰떡공합을 자랑하며 강력한 우승후보로 떠올랐습니다. 둘은 내일 우리나라의 임종훈 양하은주와 결승진출을 놓고 다툽니다. TV조선 박상규입니다.